저희가 나홈서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나홈서를 보면 이 땅의 어떤 강력한 국가나 세력도 요하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같이 하루아침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그렇습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세력이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멸망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보좌의 망대 위에 서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망대 위에서 결코 망할 수 없는 언약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나홈, 이 니누에의 멸망에 나홈의 몫이를 보면서요 우리는 성삼의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니누에는 멸망하지만 보좌의 망대 위에 선 하나님의 백성은 위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백성들은 망할 것이나 하나님의 망대 위에 선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은 영원토록 위로자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좌의 망대 위에 굳게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성삼의 하나님으로 충만하라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충만하라 삼시대의 응답자가 되라 앞으로 망할 니누에의 백성들이 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의 백성으로 늘 매일같이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멸망을 전해줄 요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가정이 망할 것이다 요아께서 그렇게 전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의 가정은 정말로 축복과 응답의 가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요 니누에가 멸망할 것이다 요아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보복하시며 진노하신다 그렇게 만약에 전달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요아는 위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에게요 개인과 가정의 위로자가 되기까지가 참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왜 그런지요 계속 안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몰라요 어쨌든 간에 가정이 안됐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렇게 창피함이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요아께서 나와 가정의 위로자가 되는 것이에요 제가 정말로 복음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한 번도요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가 안되어 보신 적이 없어요 내가요 제가요 다른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가 되시더라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잠시 다른 길로 갈 뿐이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나 위로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멸망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고통을 제게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왜 내게 그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손가락질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내 가정을 왜 그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한 번도 삿대질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서 문제 앞에 섰을 뿐이에요 그런데 참 사람들은요 손가락질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왜 그렇게 하나님을 손가락질 하냐고 응답받을 때는 언제고 말이에요 조금 안되니까 뒤돌아 서서 막 영원토록 삿대질을 하는데 대단하더라 여러분 니뉴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적어도 백년 전에요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고 막 그렇던 도시 아닙니까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왕까지 일어나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백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사단의 망대가 사라졌어요 완전히 타락된 듯이 열두 가지 사단의 망대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나홈을 통해서요 니뉴위는 멸망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자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보좌의 망대 위에서 모든 백성은 모든 백성에게 요하는 위로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백성에게는 요하는 멸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쌓여 있습니까 그럼에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의 망대 위에 서 있다면 요하는 나에게 위로자가 되죠 내가 보좌의 망대에 있다고 하면 요하는 나에게 화평을 전할 자예요 어떤 문제 가운데 사였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망대 위에 서 있다면 그것이 곧 나의 축복이고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하는요 한 번도 저를 배신한 적이 없어요 내 마음이 요동칠 뿐이지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가 말았다가 그랬을 뿐이지 언제나 영원한 나에게 영원한 영화였어요 저는 그런 위로의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위로자 되신 요아의 요아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언제나처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약을 붙잡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보좌의 망대 위에서 승리할 은약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환란 날의 산성이신 요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망대 위에 선 백성들이라면 그렇습니다 요아는 내게 환란 날의 산성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요아는 선하시고 요아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했습니다 요아는 멸망을 주로 문이 아니십니다 요아는 이 땅의 육신으로 오셔서요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아께 피하는 모든 백성에게는 요아는 산성이십니다 그런데 요아께 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멸망이 앞에 있는 거예요 제거도 요아는 환란 날의 견고한 산성이다 중국에는 말리장성이 있고요 한국에는 그 유명한 남한산성이 있습니다 제가 남한산성이 올라가 봤거든요 굉장히 넓습니다 꽤 높고요 굉장히 넓어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전투가 벌어졌다고 그러십니다 그렇게 산성이 높고 한데도요 산성이 무너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산성이 있죠 무너지지 않을 요아의 산성이 있습니다 요아의 산성에 피하는 자는 구원 받고 구원의 축복을 노릴 것이다 요아의 산성이 올라야 사단의 망대가 무너질 것을 보는 거예요 요아의 산성이 올라야 내 속에 세워놓은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환란 날의 산성이신 요아잖아요 우리가 굳건히 요아의 산성이 올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극지 않은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요아의 산성이 오르십시오 그래서 사단의 망대가 무너진 것을 보십시오 그렇게도 나를 괴롭히는 사단의 망대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당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아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아래 피할 나의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로다 나의 산성이시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요아의 산성을 세우십시오 산성 위에 오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자꾸만 속이는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것을 보십시오 그때서야 비로소요 요아는 참 환란 날의 산성이신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니 아무리 나에게 어떤 것이 휩싸여도 산성 위에는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하시면서 요아는 선하시며 환란 날의 산성이시라 그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아의 산성에 오르는 자는 멸망을 피할 것이다 for those who go on top of the Lord's stronghold they will avoid destruction 니누에가 분명히 망할 도시긴 맞지만 요아께 피하는 모든 백성은 살 것이다 환란 날의 피할 영원한 산성이다 니누에는 멸망할 것이지만 요아는 환란 날의 산성이시다 빨리 알아들어야 되겠죠 그 속에 구원 받을 자도 있지 않겠어요 요아께 피하는 자는 요아는 환란 날의 산성이다 동시에 니누의 백성에게 말하고 있지만 이 묵시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겠어요 오늘도 요아께 피하라는 거예요 환란 날의 산성이신 그 요아의 산성에서 오르라는 거예요 요아는 선하시기다 요아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선하시다 자기에게 피하는 요아는 선하시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단의 망대 위에서 멸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내가 저렇게 망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요아의 산성 위에서 승리해야 되겠다 우리는 그걸 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복음 안에 있는 요아의 산성에 국권이 올라가야 되겠다 동시에 니누의가 니누의 멸망을 말하고 있지만 중요한 회복의 메시지도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은약의 백성이며 하나님 자녀들이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 받고 말해요 왜 우리가 또 낙심하고 그렇게 무너지게 하자 더 이상 낙심하고 무너지지 않을 요아의 산성이 올라라 하나님의 망대 위에 서서 환란 날의 요아의 산성을 누려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요아는 나에게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요아의 은약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요아의 은약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요 용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아의 산성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에 휩싸였다고 생각될 때 요아의 산성이 오르세요 내가 해결하지 못할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관계없어요 요아의 산성이 오르세요 붙잡는 순간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자꾸만 우리 생각으로 어떻게 해결할까가 아니에요 이 문열을 어떻게 해결할까가 아니에요 요아께 피하는 자들을 환란 날의 산성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환란 날의 산성이신 요아를 묵상해야 되겠죠 그런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아니 요아는 항상 나에게 참된 위로자 되십니다 네 한 번도 저에게 배신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두 번째 은약을 붙잡으십시오 요아는 반드시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나홈 1장 9절에서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고 없으세요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네게 지운 멍해를 깨뜨리고 네 결박을 끊으리라 하나님의 망대에 선 백성들을 위해 요아는 반드시 심판할 심판주이십니다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망을 당하리라 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왜 줬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분명히 망할 것입니다 보자 망대 위에서는 은약의 백성은 분명히 승리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을 보고 무섭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약의 백성에게는 승리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과 나라는 멸망을 아니 참 신기하고 놀랍지요 애국에서요 한쪽에는 낮이요 한쪽에는 밤이요 그 전에 은약 붙잡은 백성에게는 낮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에게는 낮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에게는 낮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에게는 낮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누구에게든 하나님은 심판할 것이요 분명히 멸망을 받을 것이요 은약을 붙잡은 모든 백성에게는 빛이요 참 저는 늘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만 이렇게 묵상하고 받아요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위로자신 그러니까 누가 나를 괴롭히든 관계없어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누가 나를 괴롭힐 것이라고 염려하지도 않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참된 나의 위로자신 항상 내 편이에요 항상 내 편이 안 돼 본 적이 없어요 아니 내 생각에요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지? 라고 생각되어도요 하나님이 여전히 내 안에서 일하시고 네게 지은 멍해를 깨트리고 네 결박을 끊으리라 보좌의 망대에 위에서 너냐게 백성들은 사단의 망대가 무너질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400년 13장, 16장, 19장의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보좌의 망대 위에서는 백성은 승리할 것입니다 그들은 멸망의 하나님을 볼 것이지만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망대 위에 구욱 깨서야 해요 오늘도 내일도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내가 소원해 보는 것 같습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는 내가 소원해인 것 같아 양보하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 그런데 희한하죠? 하나님은요 내게 응답이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결코 소원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요 보좌의 망대 위에 선 사람들은 소원해를 보세요 상대방에게 소원을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채우신다니까요 놀랍습니다 진짜 우리가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딱 쌓고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그 사람한테 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요원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요? 네게 지금 멍해를 깨뜨리라 네 결박을 끊으리라 여러분 그냥 붙잡으세요 오늘도 뭔가 안되십니까? 오늘도 뭔가에 붙잡히십니까? 여러분 모자의 망대 위에 굳게 쓰세요 지금은 응답이 없다고 응답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저희가 하박국을 볼 것인데 사람들은 응답이 안 온다고 막 동동거려요 언제까지 악인을 그렇게 내버려 둘 거냐면서 다음 주에 하박국을 볼 것인데요 답이 거기에 나있다 결코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시간표일 뿐이에요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은요 영원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여러분 힘 얻으시고요 진짜 참 위로를 받으세요 여호와 한 분으로요 참 위로자가 되세요 아니 그렇다면 내가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관계없어요 내가 모자의 망대 위에서 승리할 것이냐 아멘 그런 승리를 보기를 바랍니다 이번 세 번째 은약을 붙잡으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바랍니다 하평을 전할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누가 내게 안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잖아요 누가 어차다면서 막 안 좋은 소식을 전해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 번 더 저에게 안 좋은 소식을 전해 본 적이 없어요 오늘 나홈서를 보세요 1장 15절을 보시라니까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뭐라고 했죠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소원을 갚을지어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소원을 갚을지어 하나님의 망대 위에 서라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 위에 서라 그러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화평을 네가 받을 것이다 그러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의 틀로 묶여 있습니다 전부 그들은요 불신자의 망할 상태의 틀 함정 올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소식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소식을 듣는 데요 가슴이 철렁할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함을 받는 그런 언약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나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영원은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이 땅을 멸망시키려고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은요 고통 주려고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축복에 축복을 주려고 오셨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사단은요 그런데 멸망을 주러 왔어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화평을 전할 자로 서실을 요하로 묵상하세요 화평을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중요한 요하로 묵상하세요 내가 불신자같이 늘 안 좋은 소식으로 가슴이 철렁한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달받을 그런 우리 언약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 있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복음 회복할 중요한 기회입니다 오늘로요 보좌의 망대로 돌아갈 중요한 기회입니다 아니 니누에는요 니누에는 망할 것이라니까요 아니 망할 도시요 망할 도시 왜 내가 거기서 거기 있습니까 내가 왜 거기에서 멸망을 부리고 있습니까 이런 복음으로 회복하면 됩니다 복음 앞에 설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요하는 내게 언제나 아름다운 소식을 주며 화평을 주실 중요한 요하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참 내가 이미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괜찮다라고 오늘도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요 내가 할 게 하나 있어요 지금 고통받고 있는 자에게 복음 전해줘야 됩니다 아니 고통받는 자에게 내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받았으면 그 소식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요하께 참된 위로를 받았다면 또 위로를 전할 자로 우리는 서야 됩니다 절대 복음 아니면 안되는구나 절대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렇게 망하는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참된 위로자 되시는 요하를 무상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자로 응답받을 자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원한 배경이 있습니다 장세전에 계신 그리스도의 배경 지금도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앞으로 제 이름으로 오실 그리스도 앞으로요 축복의 심판으로 오실 그리스도 어마어마한 배경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배경 갖고 오늘부터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나는 보자의 망대 위에서 나는 하나님의 망대 위에서 참 위로자 되신 요하를 묵상하겠다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달받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서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께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백하세요 나는 괜찮다 왜? 이루어져 되시는 요하가 계시겠다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응답자다 나는 화평을 전할 자다 나는 이 땅에 남을 자여 남은 자다 그래서 렘넌트로 내가 이 땅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런 고백을요 이번 한 주간에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참 위로자 되시는 요하께서 여러분에게 24시간 함께 할 것입니다 극기 안에 25의 영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배경되신 크리스도가 여러분의 위로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참 위로자 되신 요하를 묵상합니다 오자의 망대 위에 서서 하나님 참 위로자의 요하를 묵상케 하오소서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축복의 응답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 실망하지 않게 하십시오 여하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